크리스티안 안녕하세요.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모르코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태국에서 온 프레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독일에서 온 타베아입니다. 안경 입장! 이게 뭐예요? 신기하다. 이거 뭐하냐? 이게 지갑 아니야? 이게 진짜 동전지갑 같은데? 뭐예요? 뭐예요? 접을 수 있네. 초비씨. 이게 옛날에 우리 아빠가 했던 비슷한 거야. 웬 내가 서야 돼. 한 번 해보라고! 좀 똑똑해졌어. 아 그 용서에는 똑똑하지 않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? 도수가 좀 꽤 있는 것 같은데? 플러스 2.25 저는 마이너스 2.75 무슨 말이야? 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멀리 갈수록 안 보이고 이거는 이제 가까이 있을수록 안 보이네. 약간 트랜스포머 같지 않아? 트랜스포머 내 주변이 아닌 독일에 이런 거 찾을 수 있나? 이거 접비식은? 처음 봤고 근데 당연히 이제 노안 오면 저희 엄마도 이런 거 쓰고 있는데 노아가 오면 이런 건 안 쓰고 백립파요? 이거 이거 이게 감정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 있지? 코난 코난 코난? 그래서 우리 엄마 항상 이렇게 초머니에다가 갖고 있다가 식당에 갔는데 메뉴이 잘 안 보이면 그런 거 하네. 좀 귀여운 거 같아. 그리고 이거 여기 올리잖아? 이렇게 다 읽었어 올려. 근데 나중에 안경을 찾아. 안경이 어디 갔어? 엄마 머리에 있어. 우리 엄마 생각나. 얘 무태. 태가 하나도 없어. 저도 제 아빠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지금 모델하고 있어. 어떻게 여기 다 잘 올라가? 과학적인 그런 거 실험할 때 그 고글이잖아. 딱 영화에 나오는. 고글 고글. 와인색. 와 이쁘다 이거. 이거는 뭐 반반후라인. 반반. 요즘 유행하는 애들은 다 훨씬 커. 옛날 스타일. 저 반무태형 아빠. 우리 엄마도 반무태형. 아빠가 이거 쓰고 있고 엄마 말고는 조금 더 알 큰 걸로 쓰는 거 같아. 우리 엄마 아빠들 사실 나랑 엄마가 상관없이 비슷하게 쓴 거 같아요. 아 그러네. 우리 다 쓰고 계신 거. 맞아 맞아. 안경 패션은 다른 패션보다 그렇게 빨리 안 바꿔요. 아. 그러면 이거는 딱 엄마 아빠가 쓰는 걸로. 엄마 아빠 스타일. 엄마 아빠 스타일. 엄마 아빠 스타일. 택배 왔다. 왁싱한 거 같아. 오. 와 엄청 크다. 문 만화에 나오는. 진짜 크다. 세상에 이런 게 샀어요. 이거 실제로 쓰는 사람 본 적 없는데. 이거는 만화에서 있는. 그냥 딱 만화. 여기는 옛날 우리 삼촌이 멕시코에서 한 80, 70년대. 스쿠바 다이빙 하루 가려고. 아 고글. 스쿠바 다이빙 고글. 내가 여기 고등학교 잠깐 다녔을 때 이런 거 조금 유행했었던 거. 10년 전이니까 벌써. 그때 이렇게 큰 거 많이 봤던 거 같아. 어떤 친구들이 막 공부하는데 안경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계속 이거 하더라고요. SON YANG kad 와..그런데 앞이 조금 빨개진거같이야 이건 훨씬 잘 어울려요 우리반에서 몇명 있었는데 일부러 안쓰는거에요 맞아..맞아..맞아 옛날에 안경 쓰고 4i이라고 불렀어 진짜 넓어요 안경쟁이 눈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부러 쏴야 됐는데도 없어 아마 우리 반에 세..희네 명 정도밖에 없었던거 가지고 지금 몇 명밖에 없지. 자, 그럼 마지막이다. 하나, 둘, 셋! 액션! 이건 어울릴 것 같은데, 왠지? 왜 나 지금 또 이렇게 큰 걸 맞았지? 어떡해. 오, 근데 프레는 멋있어. 조종사 같아, 알지? attention please, attention please. We are going to fly now. 이런 몽골이 들어간 방금 좀 봤어. 여기서 습득 타야 되는데, 지금? 이거 신기하다.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, 진짜. 어머. 아, 멋있어. 아이돌들이 요즘 많이 하던데, 이거? 근데 우린 아이돌 아니야. 이거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썼던 거 기억나요? 뭘 머리카락? 진짜 할머니였네. 근데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. 괜찮아 보이네? 크리스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세계적으로 유행인... 나 여기 지금 하나, 둘, 셋, 넷 갖고 있어. 이게 약간 만약에 얘 거장나면은 여기 백업으로. 태국 햇빛이 강해서 그럼 여기 빼고 피부가 타요. 진짜! 진짜! 얘 벗으면 딱 여기 흰색 라인이 생겨요. 그 모양이야. 그래서 태국인들이 안경 안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쓴 친구가 아가씨가 되면 안경 말고 렌즈를 써야겠다 하고 안경을 막상 뺐는데 안경 뺀 상태여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이미 자국이 여기 났는데 어머 이거지! 나는 이거지 무슨 지금 할머니... 어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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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먹고 왔어? 약은 안 먹었어요. 안 먹은 것도 문제구나? 근데 사실 패션이 강해요, 이런 방향들은. 블랙핑크 제니의 인스타 이런 안경 사진이 다 어울렸어요. 패션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쓴 안경이다. 진짜 그런 거 같아요. 아이돌한테 영향을 받아서. 사실 한국 사람들은 안경을 많이 쓰는 거 같아요. 친구 중에도 기력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. 제 친구들 대세 저 빼고 다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하더라고요. 맨날 안경 집 들려야 돼, 렌즈 집 들려야 돼. 프린은 눈이 좋아?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안경 쓴 적이 없어요. 한 번도. 한 번도 쓴다고 그랬잖아요. 그치? 여기는 되게 예쁘고 이런 스타일이 좀 많은데 저희는 힙스타 스타일이 되게... 레트로. 헬스. 근데 한국만큼은 그래도 안 쓰는 거 같아요. 안경 입겠네? 집에 있어. 한국에서 맞춰봐. 어땠어요? 엄청 말라. 30분만 해줘요.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, 아빠랑 멕시코에서 맞추러 가는 건 기억나는데 보통은 이렇게 며칠 걸던데. 어깨를... 그래요? 태국도 2, 30분 걸리는데요. 아 진짜? 우리만 느려? 어때? 한국이랑 배송이? 일단... 검사 받는 거는 주문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저희는 그 안경 파는 집에서 안경 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서 난 공장에서 주문해줘야 해요. 아 그래서 시간이 많이... 네. 거기로 보내줘야 해요. 여유가 많아서 그런가? 안경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멕시코에서 그냥 대부분 비즈니스들은 다 시간에 어울리는 거야. 빨라서 비싸잖아. 아니, 오히려 여긴 더 싸. 저게 뭐다. 얼마예요? 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너무 싼데? 엄마,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맞추는 거 멕시코에서 한 2, 30만 원 정도. 오! 독일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. 우리 아빠는 돈이 되게 안 좋고 특별한 알도 필요하고 막 이러니까 한 번 안경 바꾸는 게 50에서 70만 원 정도? 안경 하나요? 태국이랑 차이 너무 나네요. 근데 그건 어떤 거는 2, 3천 원도 있어요. 3천 원? 그거 안경? 아니면 안경 알? 안경요. 약간 정해져 있는 이 실력이면 여기 다이소 같은 데서 그냥 사고 바로 낄 수 있어요. 우리 언니, 엄마도 다 눈이 안 좋아서 항상 한국에서 안경 좀 사와달라. 의외다. 너무 비싸니까, 독일에. 독일 돌아가려면 안경 좀 사와라 이래요? 의외다. 태국 사람들은 야, 김 좀 사와라. 김치 사와라. 웃음. 괜찮아 이게 비즈니스를 할 어떤 좋은 하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. 눈이 나빠지려면 얼마나 하면 한국에서 나빠지 입자. 하나, 두, 세, 네.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오늘 오전입니다. 엉망침장인데? 안녕하세요. 아니 한국말을 왜 이렇게 차려?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. 태국인처럼 안 생겼는데요? 변형이라고! 영화에서 나오는 멕시콘은 생이, 큰 모자이 있고 성차별? 인종차별? 형제차별? 닌 민하니까 그냥 너가 좀 봐줘 제가 왜요? 한 번 빌려줄래? 안 빌려줄 건데?